이번 시간은 54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표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고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낸다 이렇게 있어요 요리 중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률행위라는 요리가 있었다 그래서 별이 뭐다? 의사표시였다 이런 얘기 했을 거에요 그래서 맛은 권리변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 있잖아요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구체적 내용 뭐라도 좋으니까 제목을 자꾸 연상하세요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제목을 자꾸 눈도장을 찍으세요 제목이 눈도장 찍게 되면 내용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법률관계의 제어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것을 또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네 법률 사실 요리에 대한 것을 법률요건 맛에 대한 것이 법률효과다 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순서가 이렇잖아요 1장이 뭐였었고요? 네 제 1장이 권리변동이었잖아요 제 1장 그죠? 내비게이션에 그 다음에 제 2장이 제 2장이 뭐에요? 법률행위였잖아요 그 다음에 제 3장이 바로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자 별볼일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과 별별리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 권리변동을 공부했다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부한 것이 권리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했고요 법률행위 들어가서 의의가 뭐냐 그죠? 종류가 뭐냐 요건 공부했죠? 요건 하면서 뭐 공부했어요? 요건 하면서 3가지 있었잖아요 갑하고 을이 있고 네 판다 산다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달라 달라 3가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요 네 당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다 산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달라 달라 이게 바로 뭐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는 당사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가져라 능능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목적이 뭐 있었어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었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이거 있었어요 타당성 무슨 가담 적극 가담 이중 매매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요쪽 영역은 불법 원인급여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고장 생기면 취소가 없고 전부 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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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이었을 거예요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근데 행위능력 미성년제 법률행위 요거는 뭐다? 모르게 할 수 있다 취소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공부할 때가 의사표시가 공부하러 들어온 거예요 의사표시 네 의사표시는 일단 한 글자로 단통 착사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착사요? 단통착사 자 이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목을 한번 왜 나왔을까? 의사와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표의자라고 해요 말하는 의사표시자가 마음속 의사와 밖에 표시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치가 아니고 이거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불일치를 갖다가 불일치를 갖다가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알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한 글자로 네 한 글자로 뻥치지 말아라 그죠 뻥 그죠 자 두 글자로는 빈말 하지 말아라 근데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맨날 진실만을 얘기해요? 선의 거짓말 빈말도 해야 되겠죠 좀 들어가면 이 세 글자로 거짓말이고요 네 글자로 이게 네 글자로 해서 중요하죠 이게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 표시 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모르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흡이 있을 땐 얘기죠 그게 뭐다? 네 사기강박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기강박 그 다음에 허위 표시를 허위 표시를 지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 허위 표시하면 또 없어 보이니까 쓰는 말이 바로 뭐다? 단독 허위 표시고 짜고 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독 허위 표시를 책에서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허위 표시를 혼자 했느냐 짜고 했느냐에 따라서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거랑 비교하려면 단독 허위 표시로 비교하면 좋잖아요 같은 점은 허위 표시 차이점은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고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뭐라고 여기 단 통 착 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의사 표시 영역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나오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알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허위 표시죠 이거 허위 표시니까 뻥이죠 네 그래서 연습하세요 뻥 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뭐 모르고 했다고 의사 표시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세요 첫 번째 뭐 치지 말아라 뻥 치지 마라 리듬을 연습하라니 뻥 치지 마라 뭐 뭐 모르고 했다고 모르고 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야 사기 치지 마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라 자 별은 별은 이렇게 나눕니다 별은 자 별 가지고 의사 표시가 나오면 첫 번째 뭐 치지 말아라 뻥 치지 말아라 뭐 모르고 했다고 야 사기 치지 마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허위 표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뻥 치지 말아라 이거 뻥 뻥 뻥 치지 말아라 두 번째 모르고 했다고 사기 치지 마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료 별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뻥 치는 경우인데 그 뻥을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고 뻥 치지 말아라 혼자 짜고 두 번째는 모르고 했다 이게 뭐다 차고 그 다음에 사기 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표시가 나오면 별을 바라볼 때마다 뻥 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예요 모르고 했다고 야 사기 치지 마 연습을 하세요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별 의사 표시를 볼 때마다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뻥 치 수도 있고요 혼자 할 수도 있고 짜고 할 수 있다 단독 통정 모르고 하는 게 뭐다 차고 하자 있는 게 뭐다 사기 강박 그래서 이 리듬을 타서 기억하세요 뻥 치지 말아라 뭐 모르고 했다고 어 사기 치지 마 그래서 뻥을 갖다가 두 글자로 고친 말이 뭐다 연습하는 거예요 빈말 그죠 세 글자로는 거짓말 그러면 책에다가 빈말 거짓말 뻥 이런 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쓰는 말이 뭐다 허이 표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뻥 칠 때도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짜고 하는 게 뭐다 통정이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의사표시 영역을 딱 치는 거예요 보세요 연습하세요 그럼 이거 보세요 자 A B C D E F 자 불일치를 불일치 알고 모르고 혼자 짜고 불일치가 있고 사기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혼자 짜고 뻥 치지 말아라 알고 했다고 사기 치지 말아라 이렇게 연습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가서 보자 그 얘기에요 네 책자 가시면 이제 자 54페이지에 54쪽에 54페이지에 거기 민법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재료 요리 맛 이렇게 거꾸로 왔죠 1장이 권리변동 2번이 번밀량이 3번이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현실은 뭐에요 의사표시 재료 요리 맛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중요한 데는 어디다 바로 의사표시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서설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자 56페이지에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박스 나와있는 거 거기 보시면은 불일치가 있고 하재가 있다고 되어있죠 불일치를 자 뻥치는게 비지니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거의 표시 뻥치는데 짜고 하는게 통정 모르고 하는게 차고 사귀시니까 뭐라구요 네 의사표시 볼 때마다 뻥치지 말아라 뭐 모르고 했다고 야 사귀치지마 그래서 그 말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표시 간덕허이 표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같은 거에요 별명이 뭐다 같은 거에요 뭐라구요 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네 네 그럼 이제 봅시다 자 갑이 의사를 표시합니다 첫번째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불일치를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 혼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 나왔네요 의사표시가 있다 두번째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다 짜고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하게 된 동기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모를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게 된 그 동기 이유는 불문 모를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네 단독허이 표시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 BC가 있습니다 불일치를 자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있고요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일치인데 자 그러면 지금 불일치를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네 하나 빠졌네요 자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어 잘못했네요 자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알고 했다 이야기죠 세번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혼자 한 거죠 짜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 의사표시 불일치를 BC 이 두 개가 더하면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야 알고 하는 것이야 이게 바로 뭐다 뻥 빈말 거짓말 허위 표시다 그런 얘기에요 허위 표시 근데 혼자 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에요 네 혼자 했으니까 뭐다 단독 허위 표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갑이 이런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데 짜고 한 것이 혼자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을은 이 하고 있는 것을 혼자 했으니까 알까 모를까 네 을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자 알고 한 갑하고 모르고 한 거 알고 하는데 이쪽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쪽은 을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갑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문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로 갑니다 누구를 보한다 을을 보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갑이 슬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진이 아닌 증여입니다 진이 아닌 증여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갑이 을을 위로하기 위해서 3개월 신부만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던 이 토지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꼭 살아 근데 이건 진이 아닌 증여입니다 근데 이쪽이 살아났습니다 삶의 의료구여 가지고 그러니까 뭐에요 진이 아닌 증여 나는 몰랐으니까 유효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조문에서 혹시 을이 이 사람이 뻥친다는 거 허위표시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알았다 네 또는 알 수 있었다 혹시 이렇게 간다면 이때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을이 모른다고 한다면 효력이 있지만 을이 이 자가 허위표시한다는 사실 뻥친다는 사실을 알 또는 알 이걸 알 까기 조문이라고 해요 알 또는 알 알 까기 알 또는 알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이때 거꾸로 갑이 웃고요 네 을이 슬프다 유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이때는 갑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쪽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랬습니까 자 그렇단다면은 이제 싸우겠네요 갑은 무효라고 주장할 겁니다 내가 너 위로하게 산 거다 이렇게 할 거고 을은 무슨 소리냐 이거 유효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처럼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네 입증 책임에서 연습합시다 입증 책임에서 한쪽은 무효를 주장하구요 서로 상반된 주장하잖아요 내가 옳다 한쪽은 뭐에요 유효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증 책임은 유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갑이 을한테 너 알깟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면 을은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갈 거란 얘기에요 나 몰랐다 그리고 and 또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을은 생깐다 그런 얘기야 을은 못깐다 생깐다 이야기에요 을이 알깐다 그러면 뭐가 되고 을이 알깐다 그러면 무효가 되고 을이 생깐하면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자신이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을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서 자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 무효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 자 이 자가 앞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착하다는 얘기 아니고 앞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어가면 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모르고 모른다 선이 근데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악입니다 앞에 사실을 알면 악이 모르면 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을 계약이 지금 꽝이 됐어요 무효은 꽝이 앞에 꽝 무효은 뭐라고요 꽝이야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러면 그러면 이 뒷것도 사실은 꽝이 되면 꽝이 되는 겁니다 원래가 기억하세요 앞에 사실이 꽝이면 뒤도 원래 선악 못지않고 꽝꽝 거리는게 맞아요 대원칙이에요 근데 의사표시 근데 이 몰랐던 선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에요 아기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꽝이면 다 꽝이에요 근데 의사표시는 이 갑이 처음에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새치혈을 잘못 눌렸잖아요 그래서 갑하고 병을 비교할 때는 비록 꽝이지만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이는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해줘요 자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을이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어가지고 만약에 유효면 이거는 오케이죠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죠 그러면 병이 혹시 앞에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알았던 포인트입니다 앞이 오케이 면 뒤는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 로 간다 그래서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선악을 묻지 않고 보호된다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오케이 면 오케이 면 뒷사람도 선악 묻지 않고 이렇게 묻어 갈 것이다 그래서 효과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책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구요 요건 그리고 요거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이 아닌 증여가 대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런 이야기들 요걸 좀 단순화 시킬게요 요걸 좀 단순화 시키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한테 진이 아닌 증여를 했다 자 원칙은 유효입니다 뻥을 짜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입니다 다만 을이 여기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요거를 한자로 고친 말이 악입니다 알았다 악이 그 다음에 또는 알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뭐다 육아실이라 생각하시면 돼 알았다를 악이 알 수 있었다를 육아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무효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뒤집어서 을이 뒤집어서 을이 선이 인데 선이 인데 또한 만약에 무과실이라고 했다면 이때는 유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까기를 표현한 말이 뭐고요 알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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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한 말이 뭐예요 아기 또는 육아실 네 생까기가 뭘까요 생까기가 뭐다 네 생까기가 뭐다 뒤집어야 돼요 선이 또한 무과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을이 을이 선이 인데 유과실 일때 선이 인데 유과실 일때 과연 이것은 어디인가 유효일까 무조일까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퀼표시 알까기 생까기가 있는데 알까기는 아기 또는 육아실을 알까기 뒤집말이 선이 또한 무과실이 생까기야 그럼 여기서 을이 선이 인데 과실이 있어 즉 몰랐는데 알 수 있었다 네 그럼 이거는 이 또는 때문에 또는이 뭐냐면 영어로 오아예요 오아 또하는 영어로 하면 이게 엔드예요 엔드 한글자로는 미쉬예요 세글자로는 그리고죠 그러니까 아기에 걸리면 당연히 무효고 아기가 아닐지라도 육아실에 걸리면 무효란 얘기입니다 결국 퍼펙트 유효가 되려면 선이만 가지고 안되고요 여기 또한 무과실까지 와야지 유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똑같아요 요렇게 꺾어 치고 들어가서 병 갔을 때 자 전황의 무효를 가지고 이거 꽝 아니에요 꽝 꽝 자 이게 꽝이면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요 이게 꽝이면 병도 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원래 여기 선이도 꽝이고 아기도 꽝이 되는데 이쪽 영역은 답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이 선이일 때만 보호를 해주고 누구일 때만 선이 모르고 했을 때만 보호를 해주고 아기는 보호를 안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위에 거예요 갑을 개하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갑을 개하기 지금 오케이 뒷사람도 뭐한다 오케이 알아서 병이 뭐이든 몰랐든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받는다 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그냥 묻어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조문구조 지금 이거나 이거나 조문구조가 같은 겁니다 다만 조문처럼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한자로 고쳐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일단 조문구조에 따라서 지금 이쪽은 효과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무효인데 내가 먹고 쳤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을은 먹고 쳤을 때 자 지금 갑하고 병이 만나게 되면 그죠 갑은 얘한테 분명히 뭐라 할까요 너 악이지 이렇게 주장하겠지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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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갑이 입증 책임을 보담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107조에서 요건하고 효과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요건과 뭐다 효과 자 그래서 의하고 요건하고 효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보충 설명으로 네 57페이지 보시면 자 꼭대기에 팔레 뜻이 있어요 팔레 자 지니 뜻이 뭐냐 라고 설명이 돼 지니가 뭐냐 네 이 지니를 보통 그냥 얘기하면 착각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이라고 보통 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표의자 생각 이다 뭐라고요 지니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표의자의 뭐다 생각 이라고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밑에 팔레가 뭐라고 들어가냐면요 비록 출의사는 없었지만 출의사는 없었지만 최선이라 판단해서 최선이라 판단해서 말을 했으면 최선 판단해서 말을 했으면 요거는 지니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니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때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진이가 있으면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단독 호의 표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진의의 뜻은 진짜 의도가 아니고 표의자 생각 그래서 최선 판단해서 준다고 했으면 진이가 있다는 거 네 그게 거기 있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에요 자 됐구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원칙 유효 이외 무효가 있어요 네 왼쪽에 1번이 있을 거에요 왼쪽에 1번이 요거 얘기하는 거에요 왼쪽에 1번 왼쪽 자 거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무효라고 돼 있구요 선이 또한 무과실이면 유효라고 돼 있어요 자 해석 드린 거구요 네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3번에 1번 제 3자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선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거 그래서 선이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이 제 3자 얘기는 통정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정으로 가볼게요 네 61페이지에 가시면 통정이 나옵니다 자 계속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자 통정을 또 해볼까요 네 통정허이 표시는 뭘까요 연습합시다 짠거죠 그러면 최초에 뭐가 있었다 네 의사표시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속 의사와 표시 일치했다 불일치했다 불일치했다 자 알고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알고했다 다음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뭐했다 짜고 했다는 얘기죠 네 단계죠 의사표시가 있었다 불일치가 있었다 자 알고했다 짜고 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이거 b c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알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뻥 허위표시 허위표시 한 글자로 뭐라고요 뻥 지지 말아라 빈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허위표시 하지 말아라 근데 이 허위표시를 혼자 했어야 짜고 했어요 짜고 했으니까 이게 통정 허위표시죠 혼자 했으면 단독이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고 짜고 하면 뭐다 통정 이다 그런 얘기야 네 이게 요건이에요 통정 허위표시 뭐다 요건 그러면 요건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당연히 짜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갑이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리기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리기 저쪽은 진이 아닌 징여 출 의사가 없었는데 주겠다 했을 때 이쪽은 뭐다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리기 자 만약에 이쪽이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갖다 여기다 붙여 볼게요 네 갑이 채무자에요 그러면 위에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 A가 있어요 자 채무자 재산이 이게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재산이에요 자 채권자는 네 요거 강제 집행해서 요거 포크로 찍어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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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해서 경매해서 네 이거 좀 배당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에요 돈을 하도 안 갚으니까 강제 집행 들어가서 법원 판결 받아서 찍어서 경매해서 뭐 우선변제권 있는 사람들이 배당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준비 중인데 갑이 눈치를 채고서요 요 요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그러니까 가서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매매를 한다 이야기에요 가짜 매매 그럼 가짜 매매했으면요 을이 이 불일치를 아는데 지금 짜고 했잖아요 그럼 을은 이미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갑을 부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관계를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A는 빠지고 요 가장 매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갑은 A에서는 나쁜처 네 A에서는 굉장히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갑과 을사에서 두 사람 계약에서 가장 매매는 이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원칙 예외가 없어요 이유는 처음부터 둘이 짜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등기까지 만약에 넘겼다 이야기 등기까지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이 가장 매매가 두 사람 관계니까 가장 양도인 가장 매수인 그러면 무효가 돼서 등기가 되면 자 원인이 무효면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등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효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를 을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럼 등기부상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갑구가 있고 갑이 소유권 있었고 네 을한테 지금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등기부상은 현재 을로 나와 있지만 갑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등기가 무효등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끼리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효니까 이거 무효니까 갑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을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을이 아니고 갑이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요 네 소유자가 나니까 네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소유자로서 들어가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아니면 네 진정 명의 그죠 진정 명의 네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니까 내놔라 표현을 어떻게 한다 갑이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뭐다 무효 그러면 소유권이 요렇게 무효등기니까 여기서 이 채권자 강제집행 하려다 A는 자 법원에다가 네 용언합니다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이란 단어가 나와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 청구해서 요거 원인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거니까 요거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고런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은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매매가 무효니까 을을 보호해 피고 없고 갑을 보호하니까 소유자는 갑이다 그래서 뭐다 말소 등청 진정 명예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피해 있어야 되니까 등기된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병한테 혹시 먹고 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죠 항상 먹고 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매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병원 자 가장 매매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샀을 수도 있고요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모르고 요거는 뻔히 알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이쪽이 꽝이면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꽝이면 우리 원칙은 꽝이어야 되거든요 꽝 꽝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표시 영역은 최초의 이 갑이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갑하고 병이 있으면 병을 부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처음에 갑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죠 뱉은 말에 책임을 제도하기 때문에 갑하고 병을 두고 했을 때는 병을 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꽝인데 선의는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는 보호를 해준다? 선의 그래서 이런 무효를 아까 얘기했어요 완전히 꽝꽝거리면 절대적인데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런 무효는 네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원래 절대적인 것이 원칙이죠 꽝이면 무조건 꽝이에요 근데 선의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보다는 통정이 가장 많습니다 시험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끼리는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매매 무효는 네 이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네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103조 선풍기 무효가 아니에요 확가 적타 타당성 무효가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다 그죠 아니니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을은 먹고 쳤을 때 갑하고 병 있으면 갑하고 병이 만나서 다툼이 있게 되면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병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선인은 추정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인은 추정된다 네 자 추정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추정되면 좋은 게 네 입증 면제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할 수 없죠 뭐 문박 그대가 입증하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선인은 추정되니까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뭐이라고 주장하는 갑이 병에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선인만 있으면 되네요 선이 따라서 이 사람이 선이 육아실이든 선이 무가실이든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선이만 육아실만 보호받는 게 아니고 선이 무가실 육아실 다 보호받는 거예요 즉 육아실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세 번째 선이의 병이 보호를 받으면 네 건너간 정이 아기의 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OK면 이쪽은 OK 앞사람에 보호받으면 선함 못지않고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자 이것을 어렵게 얘기해 가지고요 뭐 엄폐물 법칙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보호받는다 앞으로 저는 방패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앞사람이 OK면 뒷사람도 OK 뭐 못지않고 선함 못지않고 OK OK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네 선이의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네 즉 선이의 병이 이 갑한테 그래 무효니까 가지고 이렇게 네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갑은 병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 뜻이야 그래서 여기 1, 2, 3, 4는 무조건 선이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를 연습했습니다 뭐하고 뭐 107조 107조하고 108조 두 가지 연습했어요 네 그래서 61페이지에 통정 회표시 요건 그 다음에 효과 당사자 효력이 있구요 또 그 다음 페이지 제 3제된 효력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표시에서 허위표시 아까 뻥치지 말아라 뭐 모르고 했다고 거짓말 아 모르고 했다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기치지 말아라 뻥치는데 혼자 했다 짜고 했다는 얘기죠 네 혼자 뻥친 경우는 원칙 유효 예외 무조 유효 타고 들어가면 오케이 병도 서나 묻지 않고 오케이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는 꽝꽝 거래되는데 선의는 보여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해줍니다 상대적 짜고 했을 때는 무조건 당사자는 무효 근데 불법원인급여 아니었었구요 건너간 병이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혐작에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할까 그래서 시험 문제 62페이지에 거기 1 2 3 4 주로 그게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 KPC랑 통정의 표시 두 가지 비교한 것을 잘 이해해 두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거 조금 보충하고 차고 사격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